한 번에 합격 해커스 매일 저 시험 봐요 그래서 시간 잘 준서 매일 시험 봐라 가능한 한 어디 모의고사 파는 것도 많잖아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시험을 읽잖아 공부했으면 항상 이제부터 시험을 보셔야 돼 그게 점수 오르는 방법이다 가능한 한 물론 시험이 기출이랑 똑같기보다는 기출을 변형을 많이 하는 게 좋지 기출과 똑같은 문제 너무 의미가 없길래 약간 변형한 선지 하나라도 최신 판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좋지 그런 문제 있다라면 그런 문제 계속 푸셔야 돼 그래 합격한다 진짜 그래 합격합니다 매일 풀어야 돼 긴장돼서 얘도 막 가슴 콩당콩도 하는데 왜 점수 불려야 하잖아 쪽팔리잖아 쪽팔리잖아 너 왜 깨 그러면 20개 저 6개요 저랑 2개 창피한데 애들이 가슴 콩당콩당한데 애들이 하는 말을 너 왜 이렇게 실수했냐 그러는데 문제 풀 때 가슴이 콩당콩당하가지고 죽겠어요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할래 너 이 새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슴이 콩당콩당한 상태에서 시험 봐야 돼요 모의고사도 가슴이 편하면 마음이 편하면 그 모의고사도 아니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슴이 콩당콩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 그래 가슴 콩당콩당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시간을 줄인다 20분 40분 안 줘 한 60% 70% 정도만 시간 줘 시간은 줄여 줄여 그 다음에 점수를 다 공개해버려 그러게 애들이 가슴이 콩당콩당하지 그게 자기 점수야 그게 자기 점수입니다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풀면 자기 점수 아니야 시험장에서 자기 점수 내려면 가슴이 콩당콩당해야 됩니다 잘 생각하시고 약간 낯설아야 돼 문제가 왜 너무 뻔하면 콩당콩당하지 않지 왜 맨날 봤던 기출문제 똑같아 그럼 가슴이 콩당콩당하냐 안 하지 그럼 모의고사도 푼 효과가 없어 뭔지 알겠죠 잘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잘 생각해서 살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합격하는 거야 자기가 피해자가 되면 안 돼 시스템에 학원 시스템이든 교육 시스템이든 시험 시스템이든 하여간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디든지 있는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걸 잘 순서를 해야 한다 진짜 그래야 빨리 합격한다 교육 시스템이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